안녕하세요. 걸스픽의 권유미, 유지선, 이혜주입니다. 지선씨, 오늘 아주 굉장히 화사하시네요. 빛이 나와요, 그치? 원래 이게 제 모습이에요. 네, 그러세요? 원래 이게 제 모습이고요. 앞으로도 이 모습으로 쭉 될 건데 근데 뭐 미모로 따지면 우리 은주씨나 유미씨가 워낙 출전하니까 저는 과찬이세요. 절반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언니. 저희끼리 너무 훈훈한 거 아니에요? 이 훈훈한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신나는 승부 예측 시작해볼까요? 네, 분대3가 경기인데요. 어디죠? 궁금하시죠? 6이 샤이키예요. 얼마 전까지 4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로 마무리하면서 6위로 떨어진 셰이케와 3위 맨앤글라드바흐 발음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네요. 유난히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줬던 팀이 있죠. 셰이케의 이번에 홈 경기인데요. 올 시즌 후반기가 시작된 이후로 1승 1무로 무난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앤글라드바흐도 2연승으로 출발이 괜찮아요. 게다가 양 팀의 최근 맞대결 성적에서 맨앤글라드바흐가 3위 1승으로 조금 앞서 나가고 있고요. 네, 좋겠네요. 올 시즌 맨앤글라드바흐가 수비가 상당히 좋아졌죠. 평균 실점이 몇 점이죠? 평균 실점이 0.84. 1점도 안 돼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근데 저 셰이케에 공격진 전력노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지난달 31일이었죠. 그때 한오버의 홈 경기에서 백테클로 퇴장당한 선수가 있습니다. 셰이케의 간판 공격수인 훈텔라르 선수인데요. 6경기나 출전 정지를 받아가지고 맨앤글라드바흐전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훈텔라르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이렇게 거칠게 플레이하는 선수가 아닌데 정말 좀 억울하다. 그래요? 그랬던 선수가 이번에는 웬일이래요. 근데 워낙 독일 징계위원회가 그렇게 엄하대요. 무서워요. 눈물, 콧물, 국물도 없네. 그래서 어쩔 수 없게 출전이 어렵게 됐죠. 그렇군요. 맨앤글라드바흐 소식도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네, 이 맨앤글라드바흐는 큰 전력노수 없이 아주 무난하게 경기를 치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미드필더인 맥스크루스 선수와 토르강 아자르, 또 후르고타 같은 이 든든한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별 문제 없이 큰 활약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네, 스포츠 기자와 픽스터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네, 갬블마귀와 적중인간은 양팀의 무승부를 예측했습니다. 승점이 2점차 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치열한 순위 싸움을 예상했습니다. 네, 픽스터 왕자는 맨앤글라드바흐의 승리를 콕 점찍어줬습니다. 샤이케가 지난 경기인 다이에른 윈헨전에서 상대팀의 퇴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대1로 아쉬운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려한 것 같은데요. 근데 또 김광현 기자는 반대로 샤이케가 홈의 입장을 살리면서 이길 거다 이렇게 예상을 또 했어요. 그랬어요. 그렇죠. 진짜 이 샤이케와 맨앤글라드바흐의 경기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는 북런던 더비 경기 토트넘과 아수노레 경기예요. 어우, 쟁쟁한 팀들이네요. 순위도 딱 5, 6위로 딱 붙어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역 라이벌인 만큼 진짜 불꽃이 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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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런 경기 될 것 같죠. 그러게요. 아수널은 최근 리그 5경기 중에 4승 1패의 성적을 거두면서 순항 중입니다. 역시 더비 매치를 보면 아수널이 약간 앞서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토트넘은 최근 리그에서 5경기 3승 1무 1패의 성적으로 아수널을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나요? 얘기만 들으니까 어느 팀이 더 우세한지 저는 가능할 수가 없는데 선수 스쿼드는 어때요? 네, 선수 스쿼드 얘기를 하자면 아수널에서는 이 산체스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산체스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지금 빈자리 때문에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도 외질과 렌즈, 또 드비시 선수가 부상에서 딱 복귀를 해서 잘 채워주고 있고요. 또 미드필더 카소롤라 선수와 신예 선수죠. 95년생. 네, 어리죠. 맞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벨레린 선수도 이 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해요. 토트넘은 어때요? 토트넘도 전력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데바요르랑 솔다도가 부진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격수 헤리케인의 기량이 많이 향상되면서 원톱 고민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에릭센 선수까지 더해져서 쉽게 지지 않는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만 들으니까 누가 우세한지 정말 가능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게요. 어서! 어서! 우리 스포츠 기자와 픽스터들 이야기 픽스터 갬블마기는 토트넘의 승리를 내다봤습니다. 공격수 헤리케인과 미드필더 솔다도와 메이슨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활약해 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 아닌가 예상했습니다. 김광영 기자와 픽스터 적중인간 왕자는 아스널의 손을 들어줬어요. 우선 객관적인 전력이 아스널이 우세하고 또 역대 더비 매치 성적 역시 우세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난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네요. 저는 진짜 라이벌 간의 불꽃 튀는 전쟁도 물론 재밌겠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활약들만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기대할게요. 화이팅! 네, 지난주에 저희가 걸스픽 이벤트를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 당첨자 한번 뽑아볼까요? 뽑아볼까요? 네, 저는 여기 김영진씨 선물 드리려고 뽑았어요.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은 걸스픽 하시면서 어느 정도 맞추셨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맞췄어요. 그래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앞으로 저랑 공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잘 맞도록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김우리씨 댓글이 뽑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MC 권유미님 피부가 아주 좋으신데 피부관리법 좀 전수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안 드릴 수가 없죠? 네, 피부관리법은 따로 없고 제가 피부가 많이 건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냐면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싶을 만큼 그렇게 많이 먹으면 됩니다. 선물은 정지인님께 드리고 싶어요. 제 이름을 딱 불러주면서 응원을 해주셨더라고요. 이은주 아나운서님 화이팅! 다들 똑부러지게 진행 잘하시네요. 앞으로도 승부 예측 재밌게 볼게요. 라고 앞으로도 열심히 봐주시겠다고 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세 분 김용진님, 김우리님, 정지인님 저희 더팩트 페이스북 관리자에게 잊지 마시고요. 이름이랑 전화번호, 주소, 메시지로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마무리할까요? 그럴까요? 걸스픽의 권유미, 유지선, 이은주였습니다. 걸스픽! 이번에 살펴보기 경기는 어딘가요? 탈퇴가 지난 경주의 경기에?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모르겠다 뭐. 그냥 뭐 그렇게 내가 이렇게... 죄송해요. 아니, 안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등계를 받아야... 남다른! 아이고야... 신인 고은연생짜리... 고은연생짜리? 고은연생짜리? 죄송합니다.